잘 가라맞고요. 생태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량입니다. 자외선물로 받은 약과를 멤버들한테 나눠줬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답니다. 역시 소유로운 한가위 선물답네요. 저는 예지언니가 이거를 냉동실에 올려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냉동실에 넣어볼까 합니다. 아래칸에는 후수가 들어있어요. 엄마가 쪄서 갖다준거라 올려먹으면 돼요. 그리고 2층에 블루베리. 얼음. 얘도 얼음. 인동망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닭가슴살. 어묵과예요. 침에 얼려놨다가 이거 한 팩은 이거 나눠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야겠어요. 어차피 제가 딱 못 먹으니까요. 얼려놓고 한번 맛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약과를 그렇게는 좋아하지 않는데 예지언니가 먹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다 먹어요. 오히려 좀 한번 제가 맛있게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과가 딱딱해요. 이래도 내가 싶을 정도 지금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약과가 달잖아요. 커피와 약과를 가지고 제 시간에 보낼 거예요. 오늘은 뭐냐. 제가 한 끼? 샐러드 요거트 이렇게 먹어서 약과 전문 먹어도 됩니다. 녹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맞아? 달아요. 달아요. 내일 연습 끝나고 제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만나자 만나자 해도 못 만났었는데 제가 갈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차가 엄청 막힐 거라 그래서 아마 내일 지하철을 탈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생각에 조금 설렙니다. 저는 이 여유를 좀 즐기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약과는 그냥 먹는 거보다 얼린 게 맛있다. 밤이에요. 아빠가 까둔 밤 끝. 엄마 표 잡채입니다. 체리야, 양치하자. 체리야. 아 해봐. 체리야. 한 번만 아 해봐. 한 번만 안 하면 소원이 없겠어. 사랑해? 체리야. 엄마 무슨 무기 껀는데? 체리야. 손끝 귀양이 하나요 귀양아 지금부터 마피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피아 그러면은 강아지 닭, 돼지, 원숭이 중에서 고르시면 전화벨을 올리면 카드를 뽑고 전화벨을 올리면 전화를 받아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나부터 근데 다 들리는 거 아니야? 옆 사람한테? 안 들려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진짜야 아 저 외봐 신기하다 마피아래요? 강아지님 마피아래요? 아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시민입니다 언니 뭐지 언니 닭이야? 나 닭 나는 원숭이 내가 봤을 때는 아빠 아니면 차량이야 갑자기 또 나야? 일단은 엄마가 엄마는 되게 중요한 마피아를 이제 마피아를 맞사나? 이부를? 그러면은 일단은 얼굴 빨개져 아 진짜? 나는 언니 같아 아니야 그래? 아빠는 엄마 같아 나도? 아빠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근데 얘다 얘야 나 아니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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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너를 너무 몰아가 맞지? 그치? 너야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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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빠는 할랑하지 않아 갑자기 나를 너무 몰잖아 아까부터 너무 주도권을 잡고 막 나 아니면 아빠니 그랬더니 나 보고 아 웃어 거짓말 페이스네 나는 하나 둘 셋 나 날 주목한다고? 수명타 너였어 마피아를 검거하였습니다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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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없지? 너 뜻해 믿지? 전 거짓말 못해요 아니 진짜 못해 이런 중학교 맞히면 이름표정 절대 안 나와 난 아빠라고 생각해 나도 아빠 아빠 나도 아빠 이번에 아빠야 아빠는 절대 안 해 고개를 왜 안 들었어 누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난 아빠라고 생각해 너는? 나도 아빠 했으면 좋겠어 나도 아빠 나도 아빠 했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아빠 채원아 오케이 너야 나 아니야 선량한 시민이 채원 언니가 봐 예예예 나 아니야 너 한 번 더 나아 나 아니야 나도 채원아 채원아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완전 아니야 그럼 넣어봐 얘 한 번 더야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아니야 이거 나 진짜 진짜로 아니야 얘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언니 왜냐하면 나는 진짜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야 꼴꼴 돼지는 시민입니다 이랬어 나도 진짜 아니야 야 그럼 똑같아 뭐라고 그랬어 먹먹먹 시민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나 진짜 아니야 엄마 알았어 나도 이제 죽어 아 죽어 그래 나 둘이 있잖아 너가 헷갈려 언니가 심히 이제 죽네 아 죽어 죽어 잘 가라 마피아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건 마피아 의미지 채민이 잘 가 아니 채민이 그러네 마피아 맞잖아 이거 마피아 소리야? 마피아를 검거하였지 맞잖아 검거 왜 이렇다니까 내가 찍었잖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잖아 한 실력이군요 아빠 근데 내가 옆에 서니까 찍었겠지 아 하냐 야 빗을 빗어야 됐나? 제가 여기 꽃단장을 한 이유는 저희가 가족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한 3년 만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화장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옆에서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랑 꽃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꽃단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진관까지 30분? 10분 10분 30분 30분 10분 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갈 거예요 엄마 차 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계획은 인생 레커까지 찍고 오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어때요? 셀프 메이크업 우리 채소도 예쁘게 입었어요 얘 웃긴 게 얘 이렇게 한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일채소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 날씨가? 어? 가을이 아니었어? 엄마 귀여워 찍으러 가자 사진 찍으러 가자 고맙습니다 아 제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옥 여기 한가지 여기 하고 앞쪽에 계신 분 주요 머리빠라고 다시 한번 아 오우 테리아 잘 보고 있어요 와 최선들 잘 먹었어 까따 까따 내려야 진짜 까따 까따 진짜 쫙쫙 바렸어 나는 정말 외출가 낫지 않아 며칠 딱 5분 좋은 것 같아요. 저 강아지들로 데리고 촬영하기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나영이다! 찍으러 왔어요. 원본으로 찍었.. 원본! 가족 다같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다같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다같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예정래카소 찍고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혼자 찍었어요. 근데 지금 원본하고 어둡게 하고 고민 중이에요. 괜히 흰 배경에서 찍었어. 어둡게? 어둡게가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이거 한 장만 먹어도 되는데? 뭐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만두셔도 돼요. 그만두셔도 되는데. 몇 장을 주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두 장만 나왔어요. 마지막 식사. 이거는 엄마의 비장의 무기죠. 묵은지와 그리고 계란이 들어간 김밥이에요. 입맛이 없던 친구도 먹으면 쏙쏙 들어가요. 현미받은 거 맞지? 응.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자꾸 내 촬영 소재 뺏어가요. 그렇죠? 어떠세요? 내 브이로그야. 같은 에피소드. 다른 각도인 거 꾸잉이잖아. 응. 안돼. 애기들도 간식 시간이에요. 엄마. 엄마. 집이 더럽게 나와. 이제 됐어. 제발. 이제 됐다. 준비 와요. 나의 목소리로 이의 목소리로 놀리고 웃어. 미치겠어. 나 이제 끝났대. 이렇게 기다리라. 미치겠어. 내가 미쳤나봐 왜 그런지 몰라 I can't get it get it get it get 이렇게는 바보 같니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니 다섯 플릭스 어디 써 리모컨 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있지 단독방에서 아주 리아언니가 핫합니다 귀여워 너무 재미있게 보셨을 하였고 너무 재미있게 보셨을 하였어요 그래도 너의 편에 너무 재미있게 보셨을 해요 너무 재미있게 보셨을 해요 그런데 너의 편에